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21장입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라는 제목으로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여러 보암의 죄와는 좀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합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게 될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또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다. 열한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근원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중에 오늘의 본문에는 그 여로보암의 죄와 더불어서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아합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은 서로 범죄한 내용은 달랐지만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아합의 죄도 여로보암의 죄와 마찬가지로 여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도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것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아합의 죄에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를 특별하게 두 가지로 다르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무게는 똑같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합의 죄를 고발할 때 그가 단순히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고 역대 왕들이 반복적으로 범했던 우상 숭배와는 좀 다른 특별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자신을 팔아서 여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왜 그 일이 여와 앞에서 그렇게 악한 일이 된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 내용을 보면 나보순 아합왕의 요구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수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수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먼저 나보세의 포도원 사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이전에 아람 왕을 자기 의미도로 살려두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게 된 일임을 그렇게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왕권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착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였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구로 돌아갔을 때에는 여전히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돌아서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또다시 자기의 왕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아합의 심각한 죄가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처음에는 왕국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나보세 포도원을 보며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보세에게 정당한 값을 주어 보상을 해주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요청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과 더불어 그 밭의 값도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었기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불이하게 빼앗으려 했던 의도는 처음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세는 아합 왕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중하신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렇게 매매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았으나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문제로 여겨본 적이 없었으나 자신이 나보세 포도원을 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도 어찌할 수 없음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서 어느 것 하나 못할 것이 없이 마음껏 자신의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작은 포도원 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돌아서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왕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순간을 그렇게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에 참된 왕인지 아합은 자신의 일생일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자기 스스로 함부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막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렇게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합왕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갈등을 하면서 고민이라도 하고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은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왕이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왕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슬쩍 아내 이세벨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왕권을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욕구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판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악한 사단에게 맡겨서 여우와 이름이 여우와 하나님의 권위가 망령돼 일컫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합의 왕권을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대리 통치자의 직분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찾아 죽이고 있던 그 악한 이세벨에게 그렇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손에 그렇게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고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했다는 고발을 하게 하여 결국 나봇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백성들이 돌로 쳐죽이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21장 25절에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주셨던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세벨의 충동에 말해 스스로 속아서 그 왕권을 이세벨에게 넘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있던 나봇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거짓 증거하게 하여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왕의 죄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악용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의 왕됨을 지키는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의 법을 스스로 거짓 증거하게 하고 악용함으로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그렇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보내사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아합왕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또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에게 엘리아를 보내사 분명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죽은 시체가 무덤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버려진 채 들의 개와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아하방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자신에게 직접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때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며 겸손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방은 자신에게 임한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두려워함으로 겸비하게 됨을 보시고 재앙을 아하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합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으로 아합에게 있던 순간이었지만 아합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유함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내가 왕이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내 자신을 맡기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아합의 죄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은 그 일이 있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더 심각하게 죄의 길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음을 본다면 우리는 이전에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의 기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그 뜻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더 악한 길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합이 범했던 또 아합이 당했던 그 진노와 저주 아래서 똑같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대사 나의 선택과 결정을 주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합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법이 막혀있는 모습 그 전에 하나님의 법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막혀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합의 결정적인 죄는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원한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순정하기를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오늘도 우리가 더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삶의 순간마다 사단은 네가 왕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행하라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지만 미혹을 하면 유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민과 갈등의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인도하므로 승리하는 또 선한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의 왕 됨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길로 다시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회개하되 완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이젠 주의 선하신 길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